네, 영업일팀 김민규입니다. 어? 오과장님 자리 아닌가요? 오과장님은 3팀이신데... 아, 그럼 내선번호 좀 알려주세요. 잠시만요. 내선번호가... 여보세요? 안 들리세요? 아냐아냐, 잠시만요. 예? 예, 9, 6... 오, 하나, 하나. 네, 영업일팀 김민규입니다. 김 대리께서 전화 안 맞네요? 선정 스케줄 확인해달라고 했는데... 네. 내용 전달 좀 빨리 좀 해주세요. 네, 수출팀 김성기 대리님이시죠? 저 초딩인데요. 아, 죄송합니다. 맞는데? 응. 수출팀 김성기 대리님이시죠? 아, 엄마! 아,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아, 뭐야? 많은데... 연락만 업데이트 좀 하지, 이게... 먼저 퇴근하겠습니다. 들어가세요. 중요한 VBRP 전화니까 꼭 처리하고 퇴근하자. 아, 일찍 퇴근하면 뭐해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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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BRP 전화니까 VBRP 전화니까 VBRP 전화니까 꼭 처리하고 퇴근하자. 예, 부장님. 자리 짓기가 했냐 안 했냐? 아, 회사 손질 이거 어떡할 거야? 야, 어떡하지 뭘 어떡해. 너 휴관 좀 이루면 되지. 네? 이번엔 놓치지 말자. 어? 아, 예.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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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빌리티 스마트 오피스의 시작. 욜로톱. 모빌리티 스마트 오피스의 시작.